5과 문화유산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글을 배우기간 부분에서â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엇인가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